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, 게임 시스템에 영향을 줬던 이오리에 관한 영상입니다. 지금 이 상황은 게임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한 상태입니다. 체력 밑에 있어야 할 침겐 사이의 이름이 없습니다. 플레이어 캐릭터의 위치를 바꿔서 해봐도 침겐 사이의 이름이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 침겐 사이의 이름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땅에 착지 후 컨트롤이 가능한 순간부터 이름이 기입됩니다. 이름의 기입 순서가 있는 것은 침겐 사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상대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. 착지할 타이밍에 공격을 하면 이름이 기입되는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버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게임 시작합니다. 게임 시작합니다.